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71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교재 271페이지입니다 처음 이 사양학은요 이 앞부분은 조금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에 대한 그런 적응도 있고 해서 천천히 나가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항상 정리를 하셔야 뒤에 가서 다시 앞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착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잘 정리를 해두십니다 글리신이 있는데 이 글리신은 다른 포유동물에서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류에서 우리가 조류로 하면 닭을 얘기를 하는데 주로 오리도 있고 칠면조도 있고 거위도 있고 한데 가축 사양에서는 주로 닭을 대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닭에서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의 빈출로 몇 번 나왔습니다 닭에 있어서 필수 아미노산인 것은 이렇게 해놓고 비필수 아미노산 중 4개를 선택해서 고르게 했죠 글리신을 여러분들 정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 연고 질소 개수가 나와있죠 이 질소 개수가 뭐냐면 동물체든 식물체든 그 단백질 내에는 단백질 함량 내에는 약 16%의 질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약 16% 정도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16%를 수치화시키면 16 곱하기 6.25 하면 이게 100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값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에 사실은 뭐를 측정을 해야 돼요? 아미노산 20가지를 각각 다 측정을 해서 더하면 그것이 순단백질이 되겠죠 아미노산 20가지를 다 측정해서 더한 것이 순단백질 값이 되는데 그러면 측정만 20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질소 값을 측정을 합니다 사련의 질소 값을 측정하면 이 단백질 내에는 16%가 들어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질소 값 곱하기 6.25 하면 이것을 우리가 단백질 값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가축사양학에서는 단백질 지방 산수화물 이렇게 많이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가염무질수물이냐 조섬유냐를 구분하고 조단백질이냐 조지방이냐 조섬유냐 조회분이냐 이렇게 조자가 붙습니다 거칠 조자거든요 영어로는 크루도 이렇게 됩니다 거친 그런 뜻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순수하지 않은 그러니까 조단백질 그러면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아미노산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도 있어요? 질소도 있거든요 이물질이라고 보기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조단백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방인 경우에는 지방산 값만 다 더해야 한 것이 순지방 값인데 사실 그 지방산 중에는 인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당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양이 너무 적으니까 그냥 그거는 우리가 인정 허용 범위내로 보자 해가지고 인지질 당지질조차도 지방으로 우리가 측정을 따로 이렇게 그걸 떼어내고 측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지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조지방, 조단백질 하는 이유가 질소 개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단백질 값을 측정하기 때문에 조단백질이 붙는다 조자가 붙는다 실질적으로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약 99% 이상이에요 이 이외에 기타 무기물이 있겠죠 그거는 아주 적은 부분이고 비단백질 질소 화합물 이것도 여러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비단백질 질소 화합물 이렇게 구분합니다 단백질은 아닌데 이것이 나중에 변환이 돼서 단백질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비단백질 질소 화합물 이렇게 됩니다 단백질 형태는 비아닐 비자거든요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비단백질 형태는 아닌 질소 화합물이다 왜요? 지기 위해서 질소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질소 이루어진 물질 이것을 비단백질 질소 화합물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non-protein-mitrogen-compoun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MPN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MPN, 비단백질 질소 화합물 앞으로 제가 계속 설명할 때는 MPN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겁니다 비단백질 질소 화합물 이렇게 너무 길잖아요 약간 일반적으로 산업적으로 그렇고 MPN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단백질 질소 화합물을 보면 가수분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전환되지 않지만 단백질과 같은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질소 화합물로써 글루타민산, 아스파틱산, 글루토민산, 우레아, 비우렛 이런 것들이 있다 이들 중에 우레아가 소속된 아마이드와 아미노산이 가장 널리 쓰이는 MPN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체크합니다 다시 우리가 축산에 있어서요 MPN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로 우레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말을 요소 요소 이 요소는 밭작물에 있어서 밭작물에 있어서 질소질비료로 사용이 됩니다 질소질비료 요소입니다 이게 산성도 아니고 연기사단이 중성입니다 그래서 많이 요소 비료를 토양에 시비를 해도 그렇게 토양을 산성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요소를 가축한테 급여하면 그 가축이 단백질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비단백질소 화합물입니다 분명히 요소 비료를 줬는데 그죠? 그 질소 덩어리를 줬는데 이것이 단백질로 변화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동물체가 생체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추 미생물이 저 요소를 이용해서 자기의 신진대사를 돕고 증체도 하고 하면서 아미노산을 배출을 해서 동물체들한테 급여를 합니다 한 번 거쳐 들어가는 거죠 반추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이 조섬유라는 그러한 셀룰로자 헤미셀룰로즈를 분해해서 에너지 값을 공급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질소 물질을 급여를 해도 이것을 아미노산의 형태로 다시 가축한테 공급해 주는 효과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요소를요 반추 동물이 아닌 단위 동물 위가 하나 있는 동물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사람도 위가 하나 있잖아요 이런 동물들한테 주면 폐사합니다 물론 반추 동물도 이것을 많이 줘도 문제가 없느냐 아니 그 양의 한도는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 사료 중에 전체 사료 중에 풀 사료만 급여할 경우에는 3% 이내 조사료일 때 그런데 조사료와 농후 사료를 섞었을 때 조사료와 농후 사료를 혼합했을 때에는 2% 이내 농후 사료만 줄 때는 1% 이내에 양만 혼입을 시켜서 줘야지 저걸 넘어가면 저걸 넘어가면 질소 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폐사하죠 질소 중독 질소 중독 혹은 암모니아 중독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질소 중독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레아 요소를 잘 기억해 둡니다 우리가 가축사양학에 있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NPM 비타민펙트 질소 화합물로 요소를 이용한다 그 이용하는 시스템은 제가 말씀드린 반추 미생물에 의한 거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가축사양학에서 NPM은 성장 중인 목초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렇죠 목초만 줘도 목초 내에 단백질이 있죠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 이외에 질소 성분을 머금고 있는 것도 반추 동물한테 급여되면 단백질화 된다 하는 얘기에요 반추 동물에게는 단백질 공부본을 이용될 수 있다 요소를 반추 위내에 미생물 생산하는 요소가 들어가면 어쨌든 이것도 분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화학 입자로 뭉쳐들어 그러니까 화합물이잖아요 뭉쳐는 화합물이니까 이것도 분해가 돼야 되는데 분해 효소 이러면 그냥 그걸 그대로 따오면 됩니다 우레하니깐 뒤에 우레아재 아재가 붙으면 되죠 이렇게 아재의 작용에 의해서 암모니아와 CO2가스로 분해된다 그래서 분명히 질소를 줬잖아요 그렇죠 질소를 줬는데 분해는 암모니아 형태로 분해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단백질 합성이 이용된다 그래서 암모니아 중독이라고도 하고 맨 처음에 준 형태가 질소기 때문에 질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질소 중독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같이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봤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같은 얘기다 가축사양학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탄수화물의 분류가 있어요 단당류 이렇게 돼 있죠 단당류 하나 결합한 탄수수에 따라서 3탄당이냐 탄수수가 3개면 3탄당 4개면 4탄당 5개면 5탄당 6탄당 그런데 가축사양학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5탄당과 6탄당입니다 5탄당과 6탄당 이 사료에서 사양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밑에 보니까 동물체 내에서 3탄당의 역할도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가축은 뭐예요 생산성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5탄당과 6탄당이 중요하다 영양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5탄당과 6탄당이고 5탄당이 예를 리보우스 아라비노스 그다음에 자일로스 세 가지가 5탄당에 속합니다 이 세 개는 외웁니다 여러분 다음 중 가축 영양학에 있어서 5탄당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니까 리보우스, 아라비노스, 자일로스는 5탄당에 속한다 그 정도까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 리보우스는 여러 사료에 함유되어 있어서 에너지 발생이나 대사작용이 꼭 필요한 담당류이다 아라비노스는 껌 그다음에 아라반의 구성 물질로써 이렇게 돼 있고 자일로스는 자일란의 구성 성분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영양학 시험이 되거든요 그 아직까지는 이렇게 깊이까지는 안 나왔어요 대신 대신 5탄당에 뭐, 뭐,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 그 정도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넓게 보면 그다음에 6탄당이 있죠 흔히 얘기해서 6탄당은 뭐예요 저 C6H12O6 포도당이죠 이게 포도당 분자식이잖아요 글루코우즈 영어로는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외에 과당 만노우즈 이런 것들이 갈락토우즈 이런 것들이 육탄당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육탄당은 뭐냐면 가장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되는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포도당은 뭐예요 어찌됐든 ATP 에너지를 내려면 포도당 글루코우즈 형태로 변환이 돼야 되잖아요 저게 포도당이 ATP 형태의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육탄당이 되겠습니다 갈락토우즈는요 이거는 어린 생명 어린 동물일 때 중요한 그러한 육탄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중요해요 뇌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의 구성에 그래서 이 갈락토우즈를 어린 동물한테 부족하지 않도록 많이 급여를 하죠 갈락토우즈 그 다음에 과당 과당은 과일당이잖아요 그런 것들 주로 여기 보시면 꿀과 과일 등에 자연계가 널리 분포하고 있다 그냥 그래서 과당이에요 과일에 많이 들어 있어서 만노우즈라는 것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를 외우십니다 5탄당의 세 가지를 외우시던지 6탄당의 이 네 가지를 외우시던지 그러면 주로 5탄당과 6탄당 사이를 물어볼 텐데 어느 하나를 외워서 나머지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지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화학 구조식이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은 CHO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보니까 CHO로 이루어져 있죠 이 위에 우리 이전 시간에 단백질은 화학 구조식이 CHO에 N이 하나 붙었죠 이게 있어야 되니까 지방은 역시 CHO의 화학적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탄수화물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일정한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대 2 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탄수화물입니다 지방이냐 탄수화물이냐를 구분할 때 이 화학 구조식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앞에 보니까 C6H10이죠 C6H12O6 이게 포도당이다 글루코스 6 대 12 대 6이니까 약분하면 1 대 2 대 1이죠 그래서 이 구조식을 보면 이것은 탄수화물이구나 알 수 있는데 지방은 이 비율을 갖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당류 단당류는 한 분자라면 이 당류는 두 분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당류라고도 하고 소당류라고도 합니다 적을 소자 써서 이 당류 그 종류로는 서당 서크로우주 이게 뭐예요 설탕 설탕이 여기 속하는 거예요 서당 서크로우주 그래서 사탕수수 사탕모 이런 데에서 합류가 많이 되어있는 것 이것을 서당이라고 합니다 유당 유당은 젖에 들어있는 당분이라는 얘기예요 유당 젖 유젯 젖에 들어있는 당분 모유 모유에는 당분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다 있어야 되죠 그래야 자체를 키울 수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당분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어야 단백질도 지방질도 뭐 합성될 수도 있고 분해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 없으면 우선 안 되잖아요 기본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유당 영어로는 락토주 라고 합니다 구성은 유당은 글루코즈 한 분자와 그 다음에 갈락토주 한 분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다 글루코즈 한 분자와 갈락토주 한 분자 왜 저게 갈락토주라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어요 어린애는 제일 중요한 그러한 기능이 뭐예요 처음에 뇌의 기능이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뇌에서의 영양분 포도당과 그 다음에 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갈락토주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유의 유당의 이해되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린 자축에게는 엄마의 젖을 통해서 기본적인 에너지와 뇌의 구성 성분에 도움을 받는다 엄마가 엄마가 혹은 가축일 경우에 새끼를 낳는데 뭐 수유를 거부했다거나 혹은 무슨 일로 인해서 엄마가 폐사됐거나 뭐 그러면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성장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면역에도 문제가 생기고 뇌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거죠 메가당 엿당 또 이분자 이당류에 속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디글루코즈 플러스 디프락토즈 이렇게 되어있죠 D 자가 붙었어요 저게 나중에 뒤에 이제 탄수화물에 가면 이게 오른쪽에 붙었느냐 왼쪽에 붙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연계에 있어서 자연계에 있어서 탄수화물은 D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정리를 하세요 D형이다 이게 D형이냐 L형이냐를 물어보거든요 좌측에 있으면 L형 우측에 있으면 D형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아 탄수화물은 자연계에는 D형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D형만 있다 나머지 화학적인 당분이라면 L형이 있겠죠 L형도 있겠죠 3당류 글루코즈 갈락토즈 프락토즈 세분제 당류 4당류 마늘에 들어있는 스코로도스 이런 것들 여기까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당류 가축사양에서 제일 중요한 당류 하나 골르세요 다당류입니다 전분 특히 전분 여러개 혹은 수천개의 단당류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다당류 물에 녹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 녹지 않으며 산 또는 효소에 의해서 중간 분해산물을 거쳐서 단당류로 분해된다 어차피 흡수되려면 최소 분해 단위로 분해되어야 한다 어디까지? 탄수화물인 포도당까지 분해가 돼야 돼요 여기가 거쳐서 단당류로 분해한다 여기 결국 포도당을 얘기합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까지 분해가 되어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살의 형태로 급여되는 것은 전분 형태다 주로 농후 사료에 있어서는 전분 형태로 급여가 됩니다 곡류에 들어있는 것이 전분이거든요 곡류 혹은 서류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 다 전분덩어리거든요 전분 스타트 해가지고 식물 축적 영양소로 곡류, 감자, 고구마 많다 아멜로우즈도 있고 아멜로펙틴도 있고 이런 종류는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글리코겐 글리코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글리코겐 여기 여기 보니까 전분의 저장 형태로 동물의 근육과 간에 저장된다 여기 표시합니다 전분의 저장 형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곡류를 급여해서 탄수화물 값을 급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 동물체가 필요로 한 양이 100이라는 양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전분을 120을 준 거예요 수치로 그럼 20이 남았죠 100은 내가 썼고 그 남은 20이 준 것은 탄수화물인데 저장이 될 때는 글리코겐 형태로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모양이 저 지방과 비슷하거든요 지방과 비슷합니다 저장된 형태가 하지만 지방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왜냐하면 만약에 지방으로 저장이 됐다면 다시 저것을 내가 100이 필요한데 80만 공급이 되면 20이 모자라면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저장했다는 것을 그러면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 산으로 분해된 것이 맞죠 최종 분해사물이 아닙니다 다시 글루코즈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은 지방의 형태를 띄지만 띄고 있는 것이 지방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된다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지방간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동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 지방관이 있는 경우도 있죠 특히 가장 큰 얘기가 술을 많이 드시면 알코올 성분 그게 소주 한 잔이 예를 들어서 밥 한 공기와 열량이 같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벌써 소주 한 병만 드셔도 일곱 공기 반을 드신 거거든요 밥으로 치면 하루에 한 끼에 여러분들 일곱 공기 반을 드시진 않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남는 것은 어디로 갔다? 간과 근육이 저장된다 근육이 저장된 것은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간에 저장된 것은 간을 어찌 보면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근육과 간에도 무한정 저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육과 간에도 저장할 수 있는 만큼의 저장되고 그래도 남으면 복부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남으면 그것이 글리코겐입니다 글루코즈가 이용되고 남는 것이 글루코겐으로 저장이 된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여기서 끌어와서 다시 글루코즈를 변화시켜서 에너지를 이용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덱스트린이라는 것이 있고 셀룰로우즈라는 것이 있어요 셀룰로우즈를 표시를 합니다 셀룰로우즈 식물성 그러니까 곡물이 아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있죠 줄기가 있고 잎이 있죠 그 다음에 씨앗이 있죠 곡물이 결국은 씨앗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뿌리에도 탄수화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하 부위는 잘 이용 안하고 지상 부위만 이용하죠 이 줄기에는 주로 세포벽 물질이 있습니다 셀룰로우즈 헤미셀룰리그닌 잎에는 엽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 그런데 이 곡물에는 주로 그 안에 껍질 안쪽에 있는 껍질에는 단백질이 있고 지방도 있고 그 다음에 무기물도 있습니다 주로 그 안쪽에는 전분이 꽉 차 있습니다 전분 주로 전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방도 있기 때문에 식물성 기름을 짜는 거 아니겠어요 전분이 주로 있다 그래서 셀룰로우즈 그러면 가장 풍부히 존재하는 탄수화물로 식물세포벽의 주성분이다 글루코즈의 직선 연결로 된 다당류로 이렇게 되어 있죠 셀룰로우즈는 뭐로 연결됐어요? 글루코즈의 직선 연결로 된 다당류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분해하면 글루코즈로 분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 원으로서 강산에 의해서 가수분해 된다 우리 가축 사양에 있어서는 초식 가축 중 반추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만 이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눌린, 펜토산, 헤미셀룰로우즈 아까 셀룰로우즈였던 헤미셀룰로우즈 그 다음에 여기 표시하고 리그닌 표시합니다 헤미셀룰로우즈는 셀룰로우즈보다 소화가 쉬운 녹말과 섬유소의 중간 물질이다 저게 빨리 녹아요 빨리 분해돼서 우리가 에너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 셀룰로우즈보다는 이용하기가 더 편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조섬유 분석할 때 NDF로 하느냐 ADF로 하느냐 산성으로 녹일 거냐 중성 NAOH로 녹일 거냐 그때 이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헤미셀룰로우즈가 녹느냐 안 녹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지금 보면 셀룰로우즈보다는 소화하기 쉽다 그 다음 리그닌 여기 표시합니다 리그닌은 뭐냐면 목질이라고 합니다 목질 그래서 리그닌화 목질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기 위해서 풀이 나무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풀이 나무화됐다 이 리그닌은 어떤 효소나 생물체도 분해할 수 있는 것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단순히 얘기를 하면 없습니다 반추 미생물 저거 이용 못합니다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리그닌은 불용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예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용성입니다 근데 셀룰로우즈 헤미셀룰로우즈는 반추 미생물에 의해서 한번 거쳐서 이용하지만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것은 난용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울 난자 난해하다 이렇잖아요 어지럽다 그러니까 이용이 어렵다 그래서 난용성이라고 리그닌은 불용성 아예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저게 조섬유에 자꾸 들어와서 있느냐는 거예요 이용도 못하는데 그 얘기는 저 리그닌이 식물체에만 있거든요 식물체에만 있어서 리그닌을 영양성분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게 최종 분해 산물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다 갖다 놓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식물체에 많이 들어있고 나무에 특히 저게 많이 있어서 그냥 조섬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섬유질, 물질 그러면 셀룰로우즈와 헤미셀룰로우즈를 얘기해야죠 이용이 가능해야 되니까 근데 리그닌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섬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그냥 세 개를 다 식량해서 조섬유로 우리가 식량한다 분명한 것은 셀룰로우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닌의 그 비율을 볼 때 리그닌의 비율이 많아질수록 소화는 안 되는 거죠 식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이용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톱밥을 나오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켤 때에 그 톱밥을 암만 가축한테 먹여봤자 소화 안 되고 에너지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성인 거죠 그 다음 지방의 분류가 있어요 지방은 단순 지방 지방산과 알코올의 결합물 지방 혹은 납 이렇게 얘기를 했죠 페트라고도 합니다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결합물을 페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 페트와 오일이 있죠 페트는 동물성 지방을 얘기를 합니다 동물성 지방 동물체에 있는 지방 식물체에 있는 지방을 오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식물성이죠 복합지방 비지방 물질을 합류하고 있다는 거죠 지방 물질뿐만 아니라 비지방 물질 그러니까 지방산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지방, 당지방, 지방 단백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지방에 다른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 혹은 교제에 따라서는 이것을 인지질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지질은 뭐라고 표현하면 지방 물질을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지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질이나 지방이나 우리 가축 사회에서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지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방 지방에 인이 붙어있는 것 그러니까 분해하면 지방산 플러스 인이라는 얘기죠 당은 당이 있는 것 단백질이 지방과 같이 붙어있는 것을 지방 단백질, 예를 들어 난황, 혈장 이런 것들 유도 지방 유도 지방, 지방에 가수분해를 생기는 물질로 지방산과 스테롤이 있다 본래의 물질이 변화를 거쳐서 본래의 물질이 변화를 거쳐서 새로 생성된 것 꽤 유도 지방이죠 지방산과 스테롤이 있다 기타, 지용성 비타민 기타, 지용성 비타민 이게 뭐예요? 지방 플러스 아민, 단백질 이렇게 되는 거죠 기름에 녹는 단백질 이거죠 기름에 녹는 비타민 지방산을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화지방산은 뭐냐면 팔이 탄소가 이렇게 네 개 있죠 네 개 다 여기에 각각 있는 것이 포화지방산인데 팔은 네 개는 주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한 쪽이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팔은 하나, 둘, 셋, 네 개는 맞죠 네 개는 맞는데 여기는 팔이 없죠 지금 그죠? 이것을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네 개를 다 하나씩 줘야 되는데 한 쪽이 없다, 불포화지방산 이러한 형태, 포화지방산 형태를 지방, 동물성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 형태를 오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지방 불포화지방산은 식물성 지방을 대표한다 차이는 뭐냐 팩트와 오일의 차이는 상온에서 상온에서 고체 형태를 띠면 팩트고 액체 형태를 띠면 오일이다 참기름, 들기름 그러면 그리고 상온에 보관해도 액상이잖아요 그런데 돼지고기 기름, 소고기 기름 나중에 이렇게 불에 구워서 나올 때는 액상으로 나오지만 그것을 받아서 보관할 때는 굳어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팩트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상온이라 하면 몇 도인가요? 25도로 얘기합니다 섭씨 상온이라 하면 25도씨를 얘기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주로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그렇죠? 상온에서 고체다 탄소수가 10개 10개 이하인 지방산을 적극 지방산 혹은 휘발성 지방산이라고 한다 휘발성 지방산 VFA 이렇게 합니다 VFA 휘발성 지방산, 페티애씨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하튼 뭐 나중에 이 부분이 다시 나올 겁니다 불포화 지방산, 액상 이중결합이 있는 지방산을 얘기한다 탄소의 이중결합 원래 선은 1개 있고 유논세는 2개 아라키돈선은 4개 이거 외웁니다 빈출 빈출 문제입니다 이중결합이 몇 개냐 1개, 2개 아라키돈선은 4개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불포화도가 높은 거고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융점이 낮아진다 녹는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융점이 낮아진다 닭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7대 3이다 닭, 닭기름 있죠 그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7대 3이에요 제가 지금 동물성은 페트고 식물성은 오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닭기름은 이게 페트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 7대 3 비율을 갖는다 페트와 오일이 이게 조류의 특징입니다 밑에 보니까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전제일주권을 깔았죠 어떤 형태로? 사료의 구성성분 중 포화지방산이 많은 거예요 동물성 기름이 많이 섞여 있으면 반드시 불포화지방산도 그 비율만큼 넣어줘라 하는 얘기예요 이 비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게 깨지면 여러 가지 대사작용에 이상이 올 수 있다 하는 경우죠 불포화지방산의 요구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어린 생물은 불포화지방산의 결핍에 더 예민하다 어린 생물이 더 예민하다 많은 포화지방산을 주는 경우는 더 많이 공급해줘야 되고 많은 포화지방산을 주는 경우라면 불포화지방산도 더 많이 주어라 하는 얘기죠 수컷이 불포화지방산의 결핍에 더 예민하다 그럼 두 가지를 해야죠 자체, 여기서 자체라는 것은 어린 새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수록 그다음에 수컷 이 두 가지는 불포화지방산에 더 예민하다 정리를 하십니다 어릴수록 수컷, 암컷보다는 수컷 콜레스테롤의 공급이 많으면 불포화지방산도 많이 주어야 한다 불포화지방산 공급되는 에너지의 최소한 4%는 급여해야 된다 에너지 값을 급여하는데 전체 지금 우리가 사료로서 공급된 에너지 값이 100이라면 최소한 4%는 뭐로 줘야 돼요? 불포화지방산으로 급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불포화지방산에 함유된 사료를 보니까 옥수수기름, 콩기름, 들기름, 그냥 다 식물성 기름을 얘기를 합니다 동물성 사료 어분에는 아라키돈산이 많이 들어있다 이거 어분은 물고기, 동물, 어류잖아요 어류, 그렇죠? 어류에는 아라키돈산이 들어있어요 이게 불포화지방산이 탄소수가 몇 개예요? 4개 이렇게 되어있죠 어분에는 아라키돈산이 많이 들어있다 여기는 외웁니다 우리가 사료를 만들고 결국은 사양학원 키우는 거니까 사료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방면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사료에 어분이 안 들어가면 단백질 값을 맞출 수가 없어요 주어진 양에 그러니까 가축이 필요한 단백질 양을 많이 주면 되겠죠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밥을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위 용적의 몇 퍼센트를 먹지요? 보통 10% 먹거든요 수분 함량 70% 정도 되는 것을 그런데 이 축적마다 약간씩 틀리지만 검물 중 말린 그런 사료를 보면 한 2%, 3% 내외 이렇게 주거든요 그 이상 주면 못 먹잖아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주어진 양에서 먹을 수 있는 양에서 영양소를 다 공급해 줘야 되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것을 어분이 주거든요 가격 면으로 보나 공급 면으로 보나 이 어분에 아라키돈산이 많이 들어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필수 지방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필수 지방산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안녕 jetzt 감사합니다.